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오늘 10월 22일 화요일 새벽 3시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짜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짜미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슈퍼컴퓨터들의 20호 태풍 짜미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각기 다른 예측들을 내놓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또한 10월 25일 무렵 21호 태풍 콩레이도 과민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예측들이 슈퍼컴퓨터들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20호 태풍 짜미와 21호 태풍 콩레이가 어디로 갈지 한국과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을지를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내기청 등의 예측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20호 태풍 짜미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20호 태풍 짜미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00km 부근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짜미의 환경은 현재 29에서 30도의 따뜻한 해수면 온도에서 발달 중이며 현대 태풍 짜미는 윈드시어가 20에서 25노트로 어느정도 존재하지만 태풍의 발달을 방해할 정도로 강하지 않고 윈드시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달할 수 있는 조건에 있습니다. 윈드시어란 대기 상층과 하층에서 바람의 속도나 방향이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윈드시어가 강하면 태풍을 구성하는 구름을 흩어 놓아서 태풍이 약해지거나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호 태풍 짜미의 경우에는 윈드시어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구름 형성에 방해가 적기 때문에 20호 태풍 짜미가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북서쪽으로 현재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가 예측하는 이동경로, 20호 태풍의 이동경로는 내일 23일 수요일에 태풍 짜미는 필리핀 루선섬 북동쪽 해상에 접근하며 최대 풍속 50노트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뒤인 10월 24일 목요일에는 태풍 짜미는 필리핀 루선섬을 광통하면서 내륙을 진행하게 되며 태풍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지만 남중극해로 진입한 후 해상에서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최대 풍속은 60노트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에 20호 태풍 짜미는 중국 하이난다오섬 근처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점차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북동쪽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와 건조한 공기 또한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27일 이를 25호 태풍 짜미는 중국 남부나 베트남 북부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화된 상태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구요. 다음은 유럽중계예보센터 ECMWF의 예측입니다. ECMWF에 따르면 20호 태풍 짜미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위치한 도시 바기오 근처에 중심기압 989헥터파스칼 최대 풍속 47노트 시속 약 87키로의 세력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카테고리 1급의 태풍으로 바기오 및 주변지역의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구요. 특히 말입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동북몬순과 태풍이 20호 태풍 짜미가 동북몬순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Gale Force Winds 즉 강한 바람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고 강한 비바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20호 태풍 짜미의 최대 풍속은 47노트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Gale Force Winds에 해당하는 세력입니다. 비록 Stom Force Winds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한 세력이므로 필리핀 북부에 계시는 분들은 필리핀 기상청의 태풍 예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Gale Force Winds와 Stone Force Winds를 설명드리면 Gale Force Winds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작은 나무가 쓰러질 수 있으며 뿌리가 약한 나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구조물이나 천막, 간판 등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높아지며 소형 선박이나 낚시배 등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one Force Winds는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Stone Force Winds는 풍속이 48노트 이상에 해당하는 강력한 바람을 의미하며 이 정도 바람이 불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쓰러질 수 있으며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 창문 등의 구조물이 손상되거나 뜯겨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거나 약한 구조물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구조물이 차량을 덮칠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이 뒤집히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전신주를 넘어트리거나 전력선을 끊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또한 해안가에 매우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해안지역을 침수시키거나 해안가 건물이라든지 인프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선박 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현재 이시포태풍 짜미는 다행히 게일포스 윈즈에 해당하며 아직 스턴포스 윈즈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으며 또 더욱 강력해져서 스턴포스 윈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시포태풍 짜미의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10월 29일 오전 9시경 중국 하이란다오 섬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풍속 43노트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의 강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태풍이 10월 24일 필리핀 파기오에 상륙할 당시보다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바람과 폭우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계속된 예측을 보면 10월 30일 오전 9시경에는 1002헥토파스칼과 풍속 29노트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후 열대저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육지를 통과하면서 약해지고 해상에서 더 이상 강한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저기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대저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 역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GFS의 예측은 내일 10월 23일 저녁 8시경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위치한 파기오에 20보 태풍 짜미가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0월 27일 오전에 베트남 동허이에 상륙한 후에 열대저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10월 23일 오전 9시 20보 태풍 짜미가 필리핀을 강타할 시기에 우측의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저기압은 중심기압 1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서서히 그 힘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괌 주변 해상을 휘젓고 있는 것이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금요일 오후 1시가 되면 10월 25일 이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 저기압이 21호 태풍 콩네이로 발달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중심기압 987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해 있고요. 지금 보면 21호 태풍 콩네이가 그대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큐슈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큐슈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본 큐슈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4시 무렵에는 중심기압 953헥토파스칼의 카테고리 3의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큐슈를 향하고 있으며 이대로 그대로 북상을 한다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1호 태풍 콩네이가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4시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 큐슈로 북상해서 일본 큐슈나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가 중요한데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일본 큐슈로 21호 콩네이가 계속 오고 한국의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환경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한국으로 오기 위한 두 가지 필요 조건은 첫 번째는 상층 기암마루의 약화 또는 이동이 필요한 것인데요. 태풍이 북상하려면 대륙에서 형성된 상층 기암마루가 약화되거나 이동해야 합니다. 이 기암마루는 태풍이 북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륙성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대륙성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기압이 약해지거나 동쪽으로 이동을 해줘야만이 태풍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 큐슈와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상층 기암마루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태풍이 그 경로를 따라서 북상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기암마루가 약해진다면 태풍이 더욱 자유롭게 북쪽으로 이동해서 일본 큐슈로 오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태풍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필요 조건은 태풍이 북상하기 위해서는 상층의 제트기류가 약해지거나 그 위치가 변해야 됩니다. 제트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이 태풍을 북쪽 동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제트기류가 강하게 작용하면 이렇게 편서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태풍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북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거나 그 흐름이 변하게 되면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큐슈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제트기류 편서풍이 약해지면 태풍이 동쪽으로 밀리지 않고 북쪽 규슈나 대한민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에는 이 제트기류 편서풍이 상층에서 위치를 바꾸거나 약해져야지만이 일본 규슈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으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